그러니까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모르겠더라고요. 다행히 사실 얘기하기 전에 어떤 단톡방에 서두석 TV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았어. 너한테 연락을 받은 거야. 그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바빠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지 못했어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예습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오히려 좋아. 별 거 없어 이거는 뭐 이거를 보는 제 1학년 4반 친구들도 크게 부족해 근데 천재가 한 명 있었고요. 안영준이라고 아 그러네 안영준이라는 애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넘버 트였거든요. 근데 뭐가 재밌는 상황이었냐면 안영준이라는 애는 제 천재였어요. 그러니까 걔는 수학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프리를 적는데 30명이잖아요. 안영준 있고 저희 빼면 28명이죠. 걔한테도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. 수학문제 너 이거 풀었어. 그럼 형준이가 풀었어. 프리를 써줘. 써요. 필체도 개발 세발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걔는 퍼리 쓰는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해? 어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.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과정이 생략이 돼있는데 왜냐하면 걔는 그게 당연하니까 제가 그거를 세 줄 쓴 거를 한 열 줄로 느려서 누가 봐도 가압고 친구들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게 느려주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오시 민섭이한테 그 문제를 풀 수 있죠. 근데 형준이가 훨씬 더 간단하고 짧게 풀 수 있어요. 저보다 그래서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제 형준이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수학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걔한테 가다가 애들이 이제 걔한테 안 가요.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 과학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이해를 못할죠. 강성준 선생님. 형준이 그냥 디비 자니까 수학 시간에. 저도 뭐 많이 잤지만 선생님이 야 씨 너 수학 잘한다고. 너 수학 천재라고 너 이렇게 자도 돼? 나서 풀어봐. 너 이거 어려운 문제를 딱 풀라고 그런 거예요. 제가 저거 풀고 어려운데. 저거 이렇게 긴게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무리 생각해 자다가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그때 문제를 처음 본 거 아니에요. 처음 보고 형준이가 세 줄 쓰고 나오더라고요. 세 줄인가 네 줄 쓰고 끝나고. 여기 기억도 못 나지. 어. 그때는 이제. 기억 안 나. 기억 안 나지. 형. 필체도 개판인 놈네요. 쓴 거죠. 들어왔어요.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났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보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 아 이해를 했죠. 아 이게 이제 내가 쓴 풀이법이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를 그냥 생략한 거고 한 거다. 수학 선생님은 그 실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. 그런 애가 있으니까 걔한테 아무도 수학 교재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이제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걸 안 물어보죠. 천재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가 이해를 거예요. 여기서 여기 가는 게 1 더하기 1은 2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왜 이하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하죠.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 여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.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보이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얘한테는 이거를 열 단계로 설명을 해줘야 얘가 이해를 하죠. 그때부터 약간 시작했어요. 훌륭한 과학 선생님에서. 열 단계가 민섭이었지. 훌륭한 과학 선생님을 보러 오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얘가 이 정도는 얘가 이해를 하겠다. 이거는 얘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거는 얘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. 그런데 그럴 때 되게 쾌감을 느끼는 거죠. 왜냐면 그 과학고 친구들한테 조차도 제가 인정을 좀 받고 있다는 느낌이니까. 그러니까 제가 뭐 천재야 이게 아니라 준석이 되게 잘 가르쳐준다. 준석이가 설명하면 이해가 되게 잘 가는데 저는 제가 뭐 과학고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지는 않았어요. 우리 반에서도 저는 안영준 이렇게 들렸는데 안영준은 사실 전교에서도 제일 잘하는 측에서 한 얘기도 했지만 정말 잘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. 그러네. 너무 미화가 많이 드는 거 같다. 그치 나는 욕은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아마 제목이 뭐였죠. 수학으로 느꼈던 가장 큰 쾌감이 뭐였냐. 왜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었냐 고등학교 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. 애들이 못 하는 걸 잘하면 기분이 좋거든요. 되게 좋은 얘기만 해줬어.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을 했지 환상을 좀 깨고 수학 마무리 잘해봤자 잘 살고 있긴 하지만 뭐 아주 대단하게 사는 거야. 대단하게 사지 않는다.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 중 한 명이다. 그렇지. 그냥 또 이제 단점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단점이 더 많죠. 신기한 점이 되게 많죠. 그게 이제 오늘 그 질문 중에 하나야. 유튜브에서도 이제 댓글로 그런 걸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. 그러니까 서울대 사람들 뭐 이런 것처럼 과학고 사람들 이런 걸까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좀 특이했던 친구들 있냐. 특이한 천재들 있었냐. 뭐 특이한 일화 같은 거 얘기를 해달라. 그래갖고 이제 그냥 네가 네 얘기하면 되잖아. 어이가 없네. 본인 입으로 아니면 내가 하면 확인해 주면 되고 아니면 우리 둘이 또 아는 애들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준서가 기억하는 거랑 제가 그렇지 다 알 수 있어요. 이게 겹치다 보면 그렇죠.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가 있죠. 맞춰질 수 있죠. 제가 좀 가장 되게 기억하는 거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사실 과찬이죠. 아 근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. 아이에모 KMO 이런 거 요새는 KMO가 중등부가 따로 생겼더라고 올림픽 대표처럼 아이에모가 인터내셔널 매스메티컬 올림피아드인데 세계에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1년에 딱 저희 우리나라 대표 6명 나가는데 얘가 이제 그 6명 안에 들어와서 은상 땄나? 이 시스템이 은메달을 땄었습니다. 근데 은메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그럼 2등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. 사실 한 국가에서 6명씩 대표를 보내는데 100개국에서 나간다고 하면 600명이고 59개국에서 나간다고 하면 300명이잖아요. 그럼 그중에서 1등, 2등, 3등을 가리는 건 사실 너무나 좀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잔인하다고 하고 다 나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전체 참가한 인원 중에 상이 12분의 1한테 금메달을 줘요. 그리고 12분의 2한테는 은메달을 주고 그 다음 12분의 3한테는 동메달을 줘요. 50%는 상을 받네. 그치. 그래서 나는 시험을 받고 더 잘 봤으면 좋았겠지만 너 했을 때 어디로 갔어? 너 해외였잖아. 루마니아. 아 맞다 맞다. 루마니아 맞다. 카드 사왔잖아. 아 너도. 그때 카드 쳤잖아.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별 것도 아닌데 저희 트럼프로 하는 마이티라는 포커, 홀덤처럼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서울대에서 마이티를 저희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한 20년도 더 옛날 카드인데 그게 머리도 좀 써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서 그래서 트럼프로 보통 루마니아 같은데 가면 좀 더 좋은 거 사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트럼프 사주지도 않았어요. 그냥 게임할 때 같이 카드 칠 때 보여주는데 나 안 좋냐? 줬을 텐데 아 나 좋나? 아 왜냐면 내가 그때 없었잖아. 그래서 바로 넣어. 그래서 나중에 카드 칠 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어린 마음에 맞아 맞아. 그런데 가서도 루마니아 뭐 이런 거 사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사와서 보여주고 루마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공 상품이 그 드라큘라 그게 루마니아 맞다 맞다. 아 그러네. 아마 드라큘라 그려진 카드 같은 거 사오지 않았을까 싶어 아 안 좋구나. 되게 미안해진다. 아니야 아니야 그때 그 그 계절 학교 때 아 계절 학교는 더 나가기 전이고 아 저 그때 이제 대학 붓고 나서 그때 막 겨울방학 때 카드 치고 그럴 때 그때 열심히 자랑을 했지 그때 다 주고 나서 아 근데 기억났다. 그 래프팅 하러 갔던 거 기억나냐? 대학교랑 때 그 입석 해가지고 나 그 다음에 할 얘기 많은 게 그것도 그렇고 어 래프팅 먼저 해 아니야 너 해봐 내가 먼저 해봐 나 래프팅 전에 생각하는 게 저거야 너희 집에 그 콘도 같은 게 회원권이 있었나? 아 용평 용평 아 그렇지 거길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 아니야 아니야 용평의 회원권이 있었고 그때는 거기였지 베어스타운 맞아 베어스타운이야 아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아 그렇죠 베어스타운 거기 놀러 가자고 해서 미치겠다 애들을 모았는데 다 스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카드 치고 이런 걸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애모 저희 고등학교 동아리 친구들 수학 올림피아다 하고 카드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결국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같이 가가지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자 바로 이제 판을 펼쳤죠 사람이 한 8명인가 그랬던 때 어 맞아 맞아 한쪽에서는 트럼프 카드로 마이티라는 카드 게임을 하고 한쪽에서는 골스톱 치기 시작한 거 5플러스 3으로 그래서 이제 카드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돈을 먹었는데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달력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쭉 찢은 다음에 거기 다 달력인데 벽지였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콘도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인분 통해서 얻어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박비는 안 내도 되고 이러니까 다들 대학교 그때가 2학년인가 3학년쯤이었는데 돈도 없고 대학생이니까 뭐 그래갖고 갔는데 한쪽 벽이 벽지로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달력 같은 거로 이런 이런 여기다가 이제 5명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뭐 고스톱 치면 1.100원 이러듯이 플러스 15,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달력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옆으로 적었는데도 여기가 꽉 찬 거예요 달력을 뜯자니 저거는 이번 달 달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벽지가 진짜 이 대리석 타일 하나보다 더 큰 벽지가 이렇게 살짝 조금 뜯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진 모르겠는데 야 그냥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 적잖아 우리 콘도도 아닌데 보통 이제 그러면 여덟 명 중에 한 두 명 정도 돼요 그래도 벽지가 물론 조금 뜯어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뜯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래야 되는데 오 뜯어 뜯어 뜯어가지고 이거를 뭉탱이로 뜯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 다 채웠잖아 다 정수로 다 채웠어 그러니까 거의 100판 넘게 친 거죠 아마 벽지 뜯는다고 했을 때 누가 좋다 싫다도 없고 다 그랬을 거야 그래 빨리 다음 판 돌려 그렇지 빨리 그래가지고 뜯어서 돌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 수정할 게 다 스키에 관심이 없진 않았어요 신승구가 스키를 가져왔잖아 혼자 갖고 왔는데 혼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베어스타운에 갔으니까 그 스키를 한 번은 타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스키도 좀 타고 스키는 뭐 양념이지만 그리고 밤에 술 마시면서 이렇게 카드도 치고 그러자 근데 이제 그 해가 지고 도착을 했어요 밤에 출발하니까 이제 되게 늦게 갔어요 야간 스키도 끝나고 요즘은 뭐 새벽 스키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2001년인가 2년이어서 눈을 못 보고 들어가서 2박 3일을 있었나 그랬는데 2박 3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계속 이것만 하니까 애들이 다 좀비 상태가 돼서 그때도 한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원래는 한 12시쯤 체크아웃 할 수 있는데 그냥 4, 5시쯤에 피곤하고 어차피 잡음 잡았자 몇 시간 못 자고 그냥 이제 여기서 파고 서울을 가자 버스는 다니니까 뭐 새벽 5시에도 그래서 배우스타운 가서 2박 3일 있었는데 눈을 못 봤어요 재밌는 게 아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애가 경민이 경민이 도망갔잖아 계속 일다가 열 난다고 그때 뭐 여기 계속 있으면 자기 뭐 진짜 독감 심하게 올 것 같다고 막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걔가 계속 졌어요 그리고 또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마이티가 한 번 지면 슉슉 내려가거든요 또 한 번에 약간 원래 도박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잃었어요 저희가 또 정사는 또 칼같이 하는 편이에요 롱수로 적는데 그래서 뭐 한 몇만 원 잃었을 거예요 꽤 큰 돈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이제 걔가 진짜 얼굴이 이렇게 막 빨개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잃어서 빨개지나 보다 뭐 이랬는데 진짜 막 애가 이렇게 거의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뭐 약이라도 좀 사다 주던지 아니면 너 좀 쉬어라 아니면 좀 괜찮냐 물어볼 법도 한데 우리는 이제 계속 쳐라 계속 물어봐 그래갖고 애가 처음에는 당연히 당연히 쳐야지 하고 치는데 진짜 열이 막 많이 올라왔나봐요 경민이도 우리를 아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지 열이 40도도 애들이 응급실을 가거나 이러지 않을지도 몰라 이래갖고 서울에 가겠다는 거예요 한 2박 3일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인가 차크기션은 서울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살짝 그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미안도 하고 나름 내가 불렀는데 그래갖고 너였나 누군가가 되게 쿨하게 되게 쿨해요 그래 그럼 돈은 주고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 그래서 독하다 했는데 결국 그거를 받아 냈나 그랬어요 어 경민이 주고 갔어 다 내고 갔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경민이가 그때 했던 말이 그전에 계속 그 돈을 많이 잃고 있었는데 그럼 못 가고 또 애들 성격상 자기가 돈을 따고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낼 것 같은데 자기가 막 지던 거를 만회를 했어요 아 만회했나? 조금 잃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나는 이건 조금 잃고 있는 사람만 빠질 수 있는 판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1등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산할 거면 나한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죠 맞아요 얘가 그래서 그럼 돈은 주고 가 막 해서 우리는 그런 거 확실해야지 확실해야지 그리고 버스 타는 데까지 배웅을 한다든지 문까지도 나가지도 않았어 그냥 이렇게 문 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사이가 친하지 않거나 뭐 경민이가 저희한테 서운한 감정을 갖는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경민이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해 아 경민이 경민이가 난 이제 의대를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경민이가 아주 그냥 의대에서는 뭐 수석 졸업에 어 지금 이제 서울대 그 교수로 난 사실 지금도 제일 연락 자주 하는 친구 경민이야 아 그래? 왜? 왜? 어떻게 해? 경민이가 아까 교수잖아 어 걔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안구에서 어떻게 눈이 약간 이동을 한다던가 그래도 중심을 찾고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나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MRI 같은 거 사진을 찍었을 때 중심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그럼 그걸 수학적으로 타원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중심을 찾자 그래서 같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경민이가 너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야? 아니면 아니 술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다가 뭐 하냐고 해서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일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최근에 논문 드래프트 보냈거든 그래서 그냥 야 그럼 너도 공동 저자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어 나 공동 저자로 올라가 저희가 이렇게 저희 추억 속에는 되게 힘들었던 아이로 남아있지만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가 열심히 잘 사는 친구예요 그때 돈 받고 보내줬으니까 그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지 그때 못 갔으면 앞으로 고열로 힘들었을 수 있어 그때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서 그때도 이럴 거면 그냥 서울에서 모텔을 잡고 왜 베어스타운까지 가가지고 거의 포천인데 스킰도 못 타지만 눈도 못 보고 왜 왔을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지 우리가 왜 버스까지 타고 여기까지 와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 술 먹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물 좋은 데 가서 술 먹으면 좋잖아 왜 얘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도 그래도 공기가 좋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이런 게 되게 그런 거에요 저는 과학고 다니고 공대 다니고 의대 다니고 치대 다니는데 서울대 공대 의대 치대 때도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되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특이하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이제 이런 애모 친구들은 약간 그런 거죠 제가 그냥 소위 말해서 필터링을 안 하고 행동을 하거나 얘기를 해도 크게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아까 쿨하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게 보는 게 되게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런 거죠 다름을 되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가장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가장 좋게 표현하자면 진짜 그게 맞아 그러니까 나랑 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리거나 뭐 잘못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운해하지도 않고 형준이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애모 애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지금도 그럴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마다 어느 친구들과 함께 노느냐에 따라서 노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준석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노는 건 저도 아까 말했던 애모 친구들이 유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준이나 저처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바운더를 넓게 가져가고 내가 좀 편하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놀지만 다른 데서는 예의나 이런 지킬 것도 지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당연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1, 2학년 정도까지는 좀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내가 걱정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모나 가구 친구들이니까 괜찮지만 다른 대학교 서울대 가서 아니면 카이스트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으려나 뭐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물론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역시나 내 예상대로 힘들어하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다들 잘 살아 대부분 잘 살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어렸을 때 기억이나 고등학교 때 막 놀고 이랬던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저 같은 저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끊임이 됩니다